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두고 갈등 중인 카카오와 구글을 불러 이번 사태에 대한 양사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정보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인앱결제 담당 양사 임원들은 어제 오후 4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측과 비공개로 만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중단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통위는 양사가 협조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필요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앱 내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유지해온 카카오톡 앱에 업데이트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